제가 조금씩 각을... 옮길까요? 이거 봐! 한 사람 하니까 계속해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해요, 그러니까! 남는 목소리 뭐해? 그냥 소리락 좀 질러줘! 이래놓고 무슨 뭐... 우와! 인우염이 왔다는데 뭐라는 거야? 창피하네요!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가자! 잘하고 와! 아,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야, 멋있어! 아, 멋있다! 인사드려! 감독님한테 인사드려! 그래, 인사드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인사드려, 인사드려! 감독님 인사드려! 그렇지! 반갑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잘 부탁드립니다! 렛츠고! 언니, 저거 봐봐요! 오! 어우, 멋있다! 응? 멋있어, 이미! 아, 이게 올라올 때 이미 압도해야 되거든요! 응? 이렇게 치익하고 올라올 때 이렇게 압도해야 돼! 해보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뭘 올라올 때 뭘 압도를 해요! 감기에 깁念해서 보면 가만히 계시라고요! 잘하겠죠? 아, 떨려! 에이, 나는 믿어 의심치 않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저 감만 좀 있어요! 전체적인 감정하고 좀 같이 가야 좀 혼자 갈게! 하, 이 소리 들리라고! 모니터 한번 할게요! 모니터 할까요? 좋아, 좋아! 멋있어! 누구, 오빠 좋다! 너무 좋았다니까! 봐봐! 오빠 목소리 전국에서 들려요. 들리지? 들리라고 한 거지. 또 목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봐봐. 진짜 기가 막혔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 물 들어줬어. 그럼. 물 주고, 물 주고. 잠시만 이거 화사 거 내가. 아니, 우리 이거 잠깐 써도 되죠? 어,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써놨어. 이거 실비 거. 그거 누구 거야? 무대를 다 닦아주네. 놀이 나온다고. 원래 닦아요. 원래 닦은 거 다 자빠져요, 그러면. 아니, 저 음악 방송 안 해봤어요? 여보세요? 야, 지섭아. 너 어디야? 예, 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딘데? 지금 여기. 어디야, 어디, 어디. 너 지금 자다 일어났어? 예. 어디냐고. 지방, 지방이 거의 다, 다. 거의 다 와. 지방인데 거의 다 오다니. 야, 지방인데 거의 다. 여기 상암이 어딘데 지방인데 거의 다. 지금 무대 올라가잖아, 우리 멤버들. 벌써 올라가요? 벌써 올라가기는 지금 좀 이상한 생방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내려가 될 테니까. 생방, 생방 전혀 갑니다. 아, 그래. 알았어. 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신나. 다 틀렸어. 나도 놀래가지고. 리허설이니까 괜찮아. 멋있어. 그래. 아, 떨렸어. 좋았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근데 진짜 긴장되네. 너무 좋았어. 좋았어, 근데. 지금 봐. 아직 본방 아니야. 지금 무대, 무대 이만큼 찢어졌어, 이만큼. 무대 이만큼 찢어졌어. 짝 찢어야지, 짝 찢어야지. 이거. 뭐야, 이게 마이크가 아니었네. 오빠, 내가 지금 이걸로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다 갖고 올라가. 선풍기 들고 올라가. 파이팅! 파이팅! 밑에 내네 애들이 같네. 밑에 내놓은 애들이야. 해드미나 잘 챙겨요, 해드미나. 아우, 긴장돼, 아우, 막.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이상이 아닌가. 아유, 왜 이렇게. 넷스 더 보이스, 안녕하세요. 너 보이십니다! 더보이스, 네? 네, 데뷔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이번에 카메라 텔레스의 노래 뭐야? 더 시리얼. 스티리러. 스티리러. 누나들 마음을 훔치러 왔니? 사실 저희의 마음을 빼앗겨주세요. 딱 돌려줘. 아 영광입니다. 정말 팬들부터 팬이었어. 너희들도 50대까지 하렴. 작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이쁘십니다. 고마워. 애들 또 인사하는 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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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귀여운 대기들이 왔네. 어머, 어머, 어머. 둘, 셋. 안녕하세요, 정꼬리입니다. 정꼬리입니다. 어머, 어머. 잠깐만. 귀여운 컨셉이구나. 지금 뭐야? 저흥치뿡이요. 어떻게 부르는 거야? 흥치뿡이야, 흥치뿡이야. 나 완전 빚었는데. 어깨가 흥치뿡치뿡. 해봐요, 언니. 해봐요. 흥치뿡이야. 나 또 하나만 한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NCT. 이거 또 오랜만이네, 진짜. 저희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아유, 지미우입니다. 우리 또 수만 회장님한테 인사 좀 한번 좀 전해주시고. 아, 여기 또 뭐예요? CD까지 주려고? 네, 저희 알고 있는데요. 내 것까지 챙겨줘요? 네네네. 야, 이거. 아, 역시 이게 저기 기획사가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많이 했네. 우리 대표님은 투자를 많이 안 하거든요. 아이, 가만히 있어. 아, 나중에. 우리 기획사도 그 사옥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한번 놀러와요. 네네네. 사옥이 허름해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사옥 허름한 얘기 뭐하러 해. 들어가요. 화이팅. 어, 실비. 컴온. 그런데 실비. 저 인터뷰 의상 입어야 되지 않나? 아, 야,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미쳤나봐. 뭐야? 사진 보내달라고 나한테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 자기가 찍어주고 가더니 저한테 다시 와요. 여기 계세요. 아, 깜짝 놀랐네. 보고 있어? 혼자? 블랙핑크 보고 있다가 끊으래요. 아, 진짜 그러지 마. 아이키 울어? 아이키 울어. 아이키 씨 왜요? 울어. 울어. 아이키는 또 왜 울어? 너무 멋있다고요? 왜 울었어? 아... 언니 왜 울었어? 나 원래 남이 울면 따라온다. 나도 그래. 우리가 1등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보면 대상태인 줄 알겠어요. 실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몰라요, 안 돼. 아니, 나는 약간 되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잊고 내가 더 도전할 수 있게 해줘서 이번 이 기회가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고마워. 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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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